그냥 수강생들한테 곧 있으면 공채도 뜨고 하는데 응원의 메시지 한번 부탁드릴게요 뭐 일단 힘든 일이 너무 많죠 그리고 들어가는 길에 폭도 너무 좁고 그래도 괜찮아요 일단은 내가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면 시험을 보러 갔을 때 눈빛이 달라지거든요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연습을 더하면 그 연습이 자신감으로 바뀔 수 있을 겁니다 이번 공채 꼭 여러분 잘 될 겁니다 화이팅 하세요